이번 산불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충남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성금 모금 창구를 가동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3억 원, 충남개발공사 3억 원, 도원 ENC 1억 원 등 8개 기관 기업이 모두 7억 6천만 원을 충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충남도는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도민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전개할 방침입니다.